서울 강남에서 대리기사로 위장해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달아나는 과정에서도 택시기사를 흉기로 협박했고 사흘 전 발생한 유사한 사건의 용의자일 수도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역삼동의 빌라 주차장을 나서던 외제 차량 앞으로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태연하게 조수석 문을 열고 탑승하자 놀란 운전자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달아납니다. 대리운전을 부르셨냐고 차를 세우고는 갑자기 흉기를 꺼내며 강도로 돌변한 겁니다. 차량을 훔쳐 달아나려던 이 남성은 조작이 실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도망갑니다. 싹 후다닥 내린 거겠죠. 이처럼 묻지마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A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택시를 탄 뒤 서울 은평구까지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까지 흉기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형사 35명 전원을 비상 투입해 사건 7시간여 만인 오늘 오후 2시쯤 서울 은암동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공사장의 몸을 숨기는 치밀함도 보였지만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4일 서울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기사의 협박으로 100만 원을 뜯겼다는 피해자의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내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